저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소똥이 있어요. 소똥이 있어요. 아니야. 장난이지. 나 이거 다 믿었어. 민석이 형 사기 잘 당하겠다, 사기. 형 조심해요. 와, 진짜 좋다. 와, 진짜 좋다. 형, 여기 앉아, 형. 가운데. 형 자리예요. 야, 이... 야, 이... 내 골반이 너무 넓어서 그래. 야, 흔들어 봐라. 내가 흔들고 있어. 뭐가 근데 좀 걸리는데, 자꾸 어디가? 저 이거 괜찮겠죠? 이렇게 하면 거의 200인데. 야, 야, 흔들지 마, 흔들지 마. 왜? 야, 야, 흔들지 마, 흔들지 마. 왜? 어, 안 될 것 같아. 야, 셋은 무리야. 자, 둘이... 야, 뭐야, 졸 자리 없나요, 우리? 형이 너무 길어. 오케이. 아, 좋다. 야, 이제 앉아서 먹자. 먹고 있어, 갈게. 먹고 있어, 갈게.